Q. 한국인의 3세번 아뇨 처음 틀렸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두번째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번까지는 봐줘도 된다 brav 한국인의 3세번인가요? 나 패드 아니요 처음 틀렸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되죠 두번째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번까지는 봐줘도 된다고 한국인은 3세번인가요? 나 쏘쏘! 낫배드 나 쏘쏘! 낫배드 속보입니다 네 등판을 까고 무대를 선다는 제보로 갖고 왔는데요 낫배드 사실인가요?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신기하네요 다해요 그게? 네 다음 속보입니다 아니요 신기하고요 제 옆에 지금 외계인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상해요 진짜 재미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 인덱이라고 부르셔요 머리도 마르고 뭐하세요? 끝 항상 지민이만 돈다고 생각하시죠?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원저도 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한 번만 더해줘 찍었잖아요 나 못 봤어 방송으로 공주셔도 하겠습니다 됐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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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 반칙 얘 누구야? 얘 누구야? 안 까봤어 너가 한 번만 더 좋아해 너가 승리하셨어 사랑해 너가 승리해 내가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